기상캐스터 배혜지 영덕의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대부분 식비로 사용했는데 행사 제목과 날짜, 금액만 표시돼 있을 뿐 어디서 누구와 썼는지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접대성 경비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기재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휴일과 심야시간, 술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근 울진근의회는 그나마 누가 무슨 이유로 얼마나 썼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지만 영덕군의회는 기본적인 사용내역조차 스스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군도 군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는 있지만 행사 제목과 인원까지만 표시돼 있을 뿐 사용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심야시간대에 술집에서 술을 먹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흥으로 그런 유흥비를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 한 군데 식당에다 몰아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거지원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수익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돼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또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대상자 38만여 명에게 기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이달 27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시간과 장소를 정해 경찰에 순찰 요청할 수 있는 탄력순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경찰서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과메기 포장 박스에 순찰신문고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탄력순찰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데 올해 5,3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절반은 시설과 주차장 개선에 투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복합 청년몰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권을 육성하는 데 올해 전통시장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상인 주도형 체제로 전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해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그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이어 학계에서도 신한후론전 3,4억이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은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된 대통령 공약이 빈약한 근거이고 공론화 위원회도 신고리 5,6호기에 국한에서 논의됐을 뿐 신한후론 3,4호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